미국 경제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을 토대로 투자의 방향성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어닝 시즌 리뷰부터 시장의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은행주들을 시작으로 저번 주부터 실적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2020년 이후로 가장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시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생각보다는 초반 스타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대형은행들의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죠.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왜냐하면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예대마진이 가장 중요한 키 인디케이터인데 이게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은행들의 실적 개선에 영향을 줬을 거고요. 방금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중형은행 중에서는 웨스턴 온라이언스 은행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거의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은 실제로 은행주들한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소형은행들, 대형은행들 제외하고 중소형은행들 중에서도 향후 가이던스나 전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 지금 시장 분위기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방금 전에도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되기도 했었고요. 지금 워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좀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88%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 서프라이즈는 시장 예상보다 더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2014년 이후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제 분기별 기준으로 보면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지난해 2022년 전체 분기를 한번 좀 되돌아가 보면 실제 직전 두 개 분기 같은 경우에는 60%, 거의 70% 약간 하위할 정도의 워닝 서프라이즈 비율의 비율을 그쳤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워닝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오늘부터 되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기간 동안 평균 워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한 74%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 두 개 분기는 70%를 하위했다는 점까지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이 수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거듭될수록 좀 낮자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가장 분기별 실적 전망치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보시면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주당 순이익 추정치 그 증가율이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1분기에 대한 우려가 이미 워닝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표된 걸로만 보면 시장 예상 대비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발표한 기업들의 실적 면면을 좀 보면 생각보다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장이 좀 충분히 가격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올해 또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실적들만 보면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그런데 중소형 은행주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SV비발 사태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긴 했었는데 이번 주에 예정된 이 은행주들, 앞으로 중소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될까요? 일단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스턴 온라이언스라든지 주요 중소형 은행들이 있거든요. 실제 미국에서 중소형 은행을 구분을 할 때는 자산 규모가 2천억 달러 미만 정도인 은행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은행들이 이번 주에 대거 많이 발표를 하긴 하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대형 은행들과 중소형 은행들 간에 약간의 온도차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주가 흐름에서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한 차단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S&P500과 S&P600 대비했을 때 대형 은행과 그리고 이제 중소형 은행들의 주가 차이를 좀 나타내는 건데 이제 대표적인 ETF 지수를 연초 이후에 수익률로 좀 나타내 본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중소형 은행들은 계속해서 연저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대형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의 진앙지는 결론적으로는 대형 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에 좀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지난 3월에 은행 사태 이후에 조금 회자가 됐던 대표적인 운용사들 중에서 살수쇼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도 3월 1분기 전체적으로 보면 예금 규모가 상당히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향후 위기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당분간 중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런 내용까지 좀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점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좀 계속되면서 아마 자구책과 관련한 내용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지표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물가와 함께 완연한 둔화세를 보일 줄 알았던 이 4월 기대인플레이션이 5개월 내 최고치로 솟았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우려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다시 이 고물가 악순환에 갇히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순환적으로 보면 물가 같은 경우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연준의 정책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물가의 전반적인 하락세는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튀는 항목들로 인해서 인플레이가 쉽게 좀 잡히지 않는 모습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연준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서비스 물가라고 하는 거는 상품 물가하고 달리 상품 물가가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 되게 끈적하고 고척화되는 경향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점에서 향후 물가 전망 자체가 대단히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 내에서 주요하게 보는 기대인플레이션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뉴욕연언에서 발표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시건드에서 발표하는 뉴욕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 두 지표 모두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3월과 4월이긴 하지만 다 튀는 모습이 좀 튀어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요와 수급 균형이 좀 맞춰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방압력이 좀 커지는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은 3월에서 4월로 넘어오는 시점에서 공급 감상과 관련한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경기 집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좀 들리면서 수요에 대한 우려도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는 좀 탄탄하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 보면 최근 2년 동안에 전략 비축률을 대거 방출하면서 향후에 이 전략 비축률을 다시 지금 재충당하기 위한 그런 수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갤런당 가솔린 가격이 얼마냐입니다 그런 측에서 추이를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의 그래프가 좀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올해 그래프인데 지금부터가 한 4, 6월, 7월까지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가 좀 늘어나는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3.6불 때까지 올라와 있는 이 갤런당 가솔린 가격이 4불 초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 약간 물가가 생각보다 좀 더디게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도 제임스 블라더 센트리스 연우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목표, 물가, 금리 수준의 5.5에서 5.75까지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당 5.25%보다 일부 연준 위원들은 그것보다 좀 더 높게 보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은 이런 물가 전망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이 그동안 되게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던 가장 기저가 뭐였냐면 기대인플레이가 잘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대인플레이가 좀 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연준의 정책 스탠스도 약간의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리스크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뭐 일단 국내 시장에서 좀 살펴볼 만한 요인은 달러 환율인 것 같아요 달러 환율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지난해부터 쭉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 환율에 대한 즉 우리 원화가 달러에 대한 환율 민감도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달러 인덱스와 달러 환율을 좀 비교한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현재 달러 인덱스 차트가 보시면 대략 한 102.5 어제 기준으로 준비한 화면을 띄워주시면 102.5선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이 시점이었다라고 하면은 대략 달러 환율이 한 1200원대에서 1250원대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300원 10원대에서 20원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에 대한 원화 민감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향후에 달러 인덱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강세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점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세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인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